택푸전 재밌겠다 택푸전이네 일본에 작업도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 바다 아닙니까 테켄 이거지 라운드 3 파이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 잘못했어요 잠깐만 렛츠고 렛츠고 아 시갱치다가 이런 이야 좀 뭔가 그 슈퍼 슈퍼님이라고 하는 소리 좀 그거 같은데 와 무빙바 야 왜이렇게 쩔어 와 지른다 다 났네 앉을 생각이 없으세요? 호예 호예 나이스 앉았지 우종 우종 매 몰이 그렇지 가자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터렉이 간다 터렉이 터렉이 와 씨 더 많네 나락 매심 어 오예 섬광 정성파 야 망했잖아 이런 이런 오예 야 기회다 하아 이씨 와 개멋있게 끝내노 우와 야 헤이하치지 않은 사람 오랜만에 봐가지고 신기하네 나이스 와 이걸로 왔네 우와 우와 확실 어? 안죽노? 어? 야 짬발! 어이씨 아까 짬발 눌렀는데 왜 안나갔지 자꾸? 기술이 안먹네 야 어떻게 막노 어 뭐야? 야 이거 오바지 개오바지 젖대 끊기는건 뭔데? 아! 하하하하 이씨결 아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진짜 와 이긴건데 나이스 빠크 도심 빠크 아! 하하! 하하! 오! 스크류대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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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갱 돌았는데 아 나는 잡히고 오! 데미지! 와! Uuu' 씨 아픔이 야 이거 한 번 썼는데 글고る 들키야하네 진짜 잘한다. 잘해 요렇게 아 짬발 생각 못했다. 흘렸으면 이겼는데 잘하네 잘해 패턴이네 와 저걸 지른다고? 그거 안거니? 안전병이 다 돼버렸나? 야 이거 어떻게 알았나? 야 저거 어려운데 잘 때린다. 우와 정통파네 아주 오우? 나이스 맹쳤지? 왜 점수 따러간다 다시 아이고 있었나봐 됐어 꿀 아유 횡가트 했는데 느린가 반응이 왜 이러지 반대로 버려가지고 솔직히 느린가 라운드 3 파이트 아 기다려봐 야야야 기다려봐 아 됐다 다 됐다 아 좋네 끊기면 게임 어우 왜 이렇게 끊겨 나만 그래요? 왜 이렇게 끊겨? 야 저 분신술 보여 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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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나루토세요 이런 씨 아이 시멜 나루토냐고 저 분신술 뭔데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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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나? 우와 미치겠네 쭉쭉 빨리네 이거 스트로우니? 아 이겨보자 점수를 좀 뺏어보자 야 이거 확정이잖아 어우 다행이다 아이씨 나는 긍기는데 상대는 안 긍기나 상대방을 때리네 아이씨 쉽털 아이씨 접근을 못하겠다 같이 좀 합시다 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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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씨 나 저거 저거 했는데 아아 아이씨 미친네 아아 미친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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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아 좀 끊기지만 말아봐 재밌게 해보자 끊기지만 말아봐 철권 26게임은 1프레임이 소중하다고 와 저건 상당히 잘했다 와 뭐야 손목어봐 어우 맞을게 알겠는데 좀 끊기지 말아봐봐 자 아니 어떻게 알지 야 컴퓨터가 정말 잘하노 와 터치면 그냥 죽음이네 아니 어떻게 막는데 와 미쳤다 아 이게 왜 나가 하아 멘탈 잡아 멘탈 잡아 아 아 아 아 아 지르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지 방금 호스팅 누구였어요? 아이고 구라님 호스팅 와 감사합니다 방송 고생맞았습니다 나이스 여상했고 총풍온다 총풍온다 아 아 아 방금 내가 반시계를 쳤기때문에 총풍을 쓰고싶은 딱 그런 가게였는데 나락을 쓰네 아 반시계 잡을려고 쓴거겠구만 어서오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어떻게 이기지 해았지 옛날 승원이 형이랑 하는거 같아 야이씨 그걸 우동때린다고 아 아 드리킹 완벽해 하지만 지옥에 어 야야야야 호프 조심 앉지마 앉지마 좋은말로 할 때 앉지마 나이스 아 어서오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아 오우야 아 백댓 시치다가 맞았어 띵 야 병몰이 완벽한거 봐 따라오노 나이스 야 이거 해야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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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자 미친 미친 스크류가 되나 우와 초풍 쓸까 아 진짜 잘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잘하면 오예 사람이시네요 그래도 사람이시네 이분도 야 오바이아 나이스 빠크 어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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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하하 존나잘 기원 야 남자답게 기원 썼는데 안맞아주기야? 그렇지 안잡고 좋네 안내 까 까비 침착해 오예 오 branch film 왜 가드 했는데 진짜로 억울하다 횡치고 바로 땡겼는데 임풋이 늦나 이겨보자 1,2 기상 허이해 왜 이거 안썼어 왜 안썼어 아 왜 쏙썼다 우와 미친거 아니야 나이스 역시 대머리는 강하네 역시 대머리는 강하네 하하 객이네 여기 별까지 가잖아 어휴 오예 객이 어디서 지르고 있노 아 아 아 미리 이거 딜키하나 슈퍼슈퍼님 이래로 처음이다 저거 딜키당한거 어떻게 어떻게 요렇게 아씨 안되네 어디가 야 어디가 저게 저걸 또 바로 이렇게 딜키한다고? 로보트세요? 아 아 아 정말 세다 정말 세다 마지막 개다 나이스 나이스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낙반하 정열과 낙반하 야인시되었다 순간 나이스 뭐하세요 허공에서 아 아 까비 안고 그렇지 이거이 바로 디스이스 김치 카즈야 오케이 완벽했다 상대가 했던거 고대로 돌려줬다 살아있었는데 다 다 잃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나 귤카츠 먹고 싶어 아 왜 이게 조화연 아 벽걸이 잘못했다 망나 바람처럼 스쳐가는 돌아 메신 아 우야 들키 잘했다 울자 지금 나락의 나이스 또 지금 나락의 나이스 매신이고 오호옹 저거 노릴려고 하네 나이스 이거지 크 큰거 노렸네 저군 commercial 뭐... 알았네 한번 더 센건덴 몰랐지 몰랐지 야호 그만해야겠다 정신 번쩍기네 기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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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제는 헤아치 주자가 다 증발한 느낌이었는데 원투 야 이걸 피해 중단 나이스 개이득 이전 뭔데 왜 맞는데 나 아무것도 안했어 와 내가 뻥발 막히고 초풍으로 뜬건 처음인가 펭철아 유지 터독터독 어 터독 텃 야 이거 딜캐 뭐 했으면 죽었다 목숨 말고 딜캐 기원 타래기 오케 막노 와 진짜 미친거 아니야? 컴퓨터 아니냐고 저 정도면 방금 딜캐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저게? 너무 잘 아는데 오지말고 아 지랄 이거 왜 못퉁겨내 니 아버지라고 못퉁겨내냐 아 아 나간건데 까비 오지말고 오지말고 끝났다 오지말고 고급 오지말고 오지말고 아이쉬 오케 으아아아 이것이 바로 코리아 대구인 지역패툰 좋았다 그래갖고 알사람도 알아요 저사람도 보니까 풍신력 한두번 짬이 아냐 알고 있는거 같아요 내 씨네 가자 아 저렇게 때려나 앉아야지 앉으면 했잖아 잘하네 와 하이킥 100% 피하고 풍신봤어요 저거?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거 안되네 야 어떻게하지? 바로막 cases 다행이다 다행이다 기원 내라 내라 아 미친 개잘 막았네 마신 한번만 더 쓸걸 안일어나고 있노 역가도 안당하려고 와이씨 일어나 트랙이 우정 기원 야 이거 참았다고? 와 벽간다 와 데미지 봐 이런 시메 한 번 앉으니까 게임이 터져버리네 와 나 진짜 한 번 앉았다 지금까지 아 맹 으 와 미친 존네 잘하네 호호가 참을거다 이거 참자 에잉? 에잉? 오예! 스게이나스고이데스 아 상대방 너무 잘하는데 오고데시네 오! 아깝다니 나이스! 총풍이 아니었죠 벽걸이 애매하니까 못 들어갈걸 앉아 빠크 일어나 우종 빠크 조젓다니 하아 북돌리는거 봐 존나잘해 나이스 어디서 섬광이야 어? 섬광 개삭이잖아 아 아깝게 못 들어갔네 야 안내린단 말인가 야 안내린단 말인가 나도 섬광있었으면 찢었다 아 이거 안췄어 아 좋네 어이없네 나락썼는데 쓰레기 게임 아 쓰레기 게임 까비 한대만하니까 터져버린다 와 위험했다 노리는거 봐 으아 개상남자다 세번을 쓰네 오지말라고 쓴거 아니야 아 노 이런걸 못막냐 끊겨가지고 가드가 안된다 어떻게 이길수있지 아 딜캐 진짜 완벽하네 공치지력 좋네 아니 나 저거 막는데 프레임이 끊기니까 안보여요 저게 원래 저기 상대도 아픈데 진짜 이제는 진짜 한국 철권이 짜세가 아니라 전세계가 다잘해가지고 무섭다 이걸 피한다고? 이걸 피하고 초풍 때린다고? 아 왜 안돼 으어 와 횡초라니 손이 얼마나 빠른거야 으어 지렸네 와 가드백 때문에 티키 안하는거 봐 현명하네 아 저리 때려나 아이씨 아 아 존나 잘 피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험했다 오와 여기 쌍댕 왜 나와 아 왜 나이스 쌍댕에서 놀랬겠지 와 센스 너무 잘해요 상대방 진짜 잘하는데 오랜만이야 이런 설레임을 이거 왜 아는거죠? 왕쇼 오 와 아유씨 콜로 감사합니다 야이씨 너 쫄아서 먹었지 이거 야 잘 먹었다 적당히 아아 늘려지는구나 흘릴나 했지 와아 진짜 개종통파네 어 잘한다 방금 화업소리났는데 충신쓴거 같은데 아 유타이다 와 미친 그냥 저하고 안내구나 아 맞다 이거 안되지 이제 나이스 아니 시즌2까지 흘려졌는데 이제 안돼요 순간 깜빡했어요 바꼈는데 으악 우와 미험했다 아 카운터 났다 아 왜 따라와 아야 저거 터파했는데 저게 나와 아 존나 억울하다 아까 원원 잘 안고 터파했는데 짠손나갔네 좀 앉아봐 오예 게이드 늦었지 상대가 오예 아 미친 원제 피하고 저게 들어와 오 잠깐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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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계로 피한다고? 매신 뭔데 매신 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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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인가? 무릎, 손 그렇지 따라가지 나이스 오케이 어?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 아깝다 아 맛이 났나 오 야 저거하고 총풍 피한거 처음 봐요 저 나락이랑 실전에서 처음 당해봐 아 맞다 이거 아니라고 아니지 아저씨 데려가야돼 한번만 뛰어온다 한번만 야 이게 아 와우 이거지 이 패턴 처음 보나보네 두판만 이기자 두판만 오케이 역할수 있겠니 아니라면 뻥발 나이스 무릎 무릎 아 테켓 이스 니였는데 나이스 원투 야 시게잉 잘 된다 아우 나이스 다 따라와 와 아니 어 뒤에다 어 왜 안돼 아이씨 이거 왜 안돼 축 틀려서 그런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아깝다 아 제발 아 시계구나 저게 아 시계네 아 잘 먹어야 돼 아 오와아 아이씨 저 들어오지말라고 쓰는 거구나 나이스 일어나기 전에 조저버려 여기 기원하면 아닐까 같은데? 역시 아이스 안 잡고 어어어 오우 나이스 나이스 한 번만 이기면 끝난다 점수 풀이니까 딱 한 번만 이기자 내가 안 걸리면 나도 할만해 야 저거 진짜 잘 쓰네 저거 저렇게 실전에서 쓰는거 처음 봐 아 아 총풍에서 이겼네 아 아빠 위치했네 진짜 까비 시계 굴러 그렇지 앉을 것 같더라 나는 몇강 한 번만 더 때리고 어? 어 뭐야 여기 또 맞는건데 시계 행볼걸 또 아 내 집에 한 번만 썼는데 상대가 먼저 때렸네 나랑 쓴 것 같은데 아 죽었다 와 압박 미쳤다 어쩌나 나우 포 와 놓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잘게 되네 뭐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한판만 이게 왜 안맞아 근데 아 가드는 되야되는게 맞는데 아 또 저거야 죽네 나이스 어떻게하지 수고하십니다 오차칼 사와데스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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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포 땄으니까 내가 이긴거지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저 진짜 저렇게 어마어마한 헤어치는 오랜만에 만난거야 와 쩌네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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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 culv proceso